올해산 하우스 감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. 양호한 기상 여건에다 농민들의 노력까지 더해져 좋은 품질을 보이고 있는데요. 영농비 증가로 농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서귀포시 한 감귤농가에서 수확작업이 한창입니다. 올해산 하우스 감귤의 첫 출하가 시작된 겁니다. 지난해에도 가장 먼저 하우스 감귤을 출하한 이 농가는 올해 수확 시기를 하루 더 앞당겼습니다. 지난해 11월 초부터 온도를 올려 재배에 들어간 뒤 철저한 물관리를 통해 품질을 높인 결과입니다. 올해 처음 출하되는 하우스 감귤은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감귤로 대부분 대형마트로 유통될 예정입니다. 출하 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키로당 1만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올해산 하우스 감귤은 지난 가을, 겨울철 기상 여건에 양화하여 좋은 품질의 감귤 생산이 기대됩니다. 중간 난수 등의 철저한 물관리와 완숙된 감귤만 출하하는 등 출하 전 품질 관리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다만 좋은 품질에도 농가들은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. 해마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농업용 전기요금까지 30%가량 급등했기 때문입니다. 작년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료가 7,800 정도, 작년 대비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은 똑같이 가고,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면 농가에 타격이 있지 않나. 어려운 여건 속에 첫 수확에 들어간 올해산 하우스 감귤.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